안녕하세요. 박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작품 치진 더 트랩 마무리했고요. 앞으로 아마 연말쯤 내지는 내년 상반기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. 맨투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 얼른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꿈이나 갈망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어디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되게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캐스팅 제의를 받고 사실 굉장히 많이 망설였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꼬박 데뷔한 지 10년 차가 되는 배우가 됐습니다. 사실 배우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만약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예전에 디자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든 디자인 계통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사실 제가 이번이 싱가포르의 첫 방문인데 첫 방문부터 이렇게 판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실 싱가포르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계시는지 몰랐어요.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싱가포르 팬분들께도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작품에 임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